얘네 여기서 좀 뛰게 하고 물 매기고 힘 한 번 빼고 이제 다시 걸어가면 되겠지 우리 애들은 점프를 안해요 오는 거 받아야 점프 같은 거 하지 않아 브랜디가 점프 잘하는데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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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아셨어요? 저 올레길에서 네! 얘가 브랜디에요 올레길에서 올레길 걸으시나봐요 진짜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하다 아 너무 신기하다 기다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아 이거 쓰레기 하는 것도 같이 하시나보다 네 클리어는 힘들지 않으세요? 아 그래도 힘들죠 저도 지금 올레길 한번 걸어보려고 얘네 여기서 힘 좀 빼고 안녕히 계세요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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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칠 수 없는데 그니까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vital 안녕히 계세요 계속 바닥에 Shaumbi, 응? 그? 눈 아래 좀 해봐. 그? 믿음 바다지? 그쵸? 응. 힘들다고. 그니까 막 오르막 막 눈이 엮어 우와 예쁘다 피부 촉촉하시겠네 이거 외국 같다 외국 같다 일로와 물먹을래? 물먹자 이거 또 완전히 구멍 진짜 마을이네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올레길 걷다가 나시는구나 제주도 뿐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요 맨날 앙리하고 어디로 쫄쫄쫄 끌어가길래 여기서 이렇게 와주실지 몰랐어요 샌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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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렸다